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햇살이 비추는 예쁜 창가의 모습을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창틀의 모습을 비워 두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미리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요즘 다이소 가면 저렴한 제품의 마스킹 테이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얇은 것과 굵은 것을 이용해서 창틀을 먼저 테이핑 해주세요 그리고 가을과 어울리는 색으로 콕콕콕 찍어서 터치하는 방식으로 창밖에 나뭇잎 모습을 칠해 보겠습니다 위쪽은 밝은 색 위주로 콕콕콕 터치해 보겠습니다 하얗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야 햇빛이 반짝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꽉 채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콕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주변은 채워주시는 것이 나중에 띄었을 때 창문의 모습에 그 가장자리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 주변은 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